너 마마무의 운수 좋은 날 아이보니? 마마무 첫 완전체 여행인데 왜 아이보니? 얼른 올레TV 모바일 신청해 KT통신사 아이어도 볼 수 있다 알았어? 마마무의 운수 좋은 날 올레TV 모바일에서 아아아아아아아 KT통신사 아이어도 볼 수 있다 알았어? 아 마마무의 운수 좋은 날 올레TV 모바일에서 만나요 뭔데… 이게 뭔데? 다 정말로 어? 밤에 내놔요 잘했었는데 다시 시작 아아 니 우리 찍고 있는기가 뭐 안 하고 이런걸 찍고있나? 맞아 니 부산에 유행했던 부산ulations 과거 맛있었나 으윽스러갑니다 하윽스러갑니다 근데 니 노래 어디선 방 try stokedоров인데? 아 넌 모른 다음에 모르겠다 마마무의 운수좋은날 올레TV모바일에서 만나요 오케 갸마에 차가 뵙게되는데 이번에 제 마음과 총 완주체형을 넣었는지 모르게 했어요 제목이 운수좋은날인데 운수가 대화적이었던거지 쇼팍적이었던건지 모르게 했는데 올레TV모바일에서 최초목이 할게요